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번 개각이 민심과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강민구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조사를 할 때마다 최저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개각이 단행이 됐습니다. 이번 개각으로 좀 민심이 회복될지 또 레인덕의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전국 단위 선고도 아니고 제복을 거주 선고인데 총리까지 바꿔야 될 거냐는 생각부터 먼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심기일전하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기로 삼겠다. 그럼 바뀌는 거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부동산 민심이라든가 이번 4.7 재보선 선거에 나왔던 얘기들이 과연 이러한 인적 쇄신이나 국정기조 대전환을 지금 바라고 있는데 반성과 전환보다는 현재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 언뜻 들어오는데요.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면 지금까지 개혁이 지지부진해서 우리가 이번에 선거 줬다는 그런 판단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과연 이것을 이기고 나가서 진짜 국민과 소통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펼쳐질 수 있는 장이 될 것인가. 그런데 사실 정치 일정상으로 보면요. 이제 내년도 3월 9일 그리고 6월 1일 이렇게 선거가 2개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의 예비 후보 등록하는 날이 7월 12일이에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대선 전국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진짜로 민심을 돌이킬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가. 약간 조금 의구심을 갖는 그런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4.7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당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정수행에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게 어떤 이미지를 두고 서렁설레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번 개각을 단행하는 것을 보면 앞서 말씀하신 국정과제를 그대로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보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개각은 상당한 규모의 개각인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 사람으로 치면 그냥 옷을 갈아입는 정도에 불과하다. 사람은 그대로군요. 그냥 사람은 그대로고 그냥 분위기 전환에 불과하지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문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변화가 없이 그냥 밑에 참모들 바꿨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고 지금 지지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정부 여당이 딜레마예요.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데 다시 반등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반등을 하려면 뭔가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부동산에만 너무 집중해서 부동산을 잡는다는 거는 사실은 진태양란이거든요. 그렇다고 처음에 어떤 제시했던 모든 거를 다 뒤집어갖고 새로운 정책을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없고. 또 정부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그동안 했던 어떤 정책이 그러면 뭐냐. 이런 어떤 비난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한다면 저는 교육제도와 연계한 부동산 정책을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교육제도가 강남에 유리하게 돼 있는 한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거를 감수하고 강남에 모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 집값은 계속 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제아무리 세금으로 뭘 그걸 잡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어떤 진원점이 어디냐. 저는 교육이라고 그걸 보는데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규제 일변도로 해서 더 많은 규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5만 그램의 독선 이런 게 너무 지나쳐서 하나의 어떤 정치 무대를 자신들의 정치 철학을 시험하는 시험장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면 시험 대상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좀 이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패인으로 보는 짚는 것 중에 주로 많이 짚는 것들이 아마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사태로 인한 신뢰 붕괴일 겁니다. 그런데 보면 LH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쪽은 또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또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데 이번 개각 대상에서는 또 굉장히 빠졌더라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부총리 자리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개각을 보면 이제 총리가 바뀌었고요. 국토부 장관도 바뀌었고 정부 수석도 바뀌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도 약간 중도 진보 이미지의 정치인들을 앞으로 내세워서 상당히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는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속을 들여다보면 아까 대통령께서도 낮은 자세로 무거운 책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치인들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낮은 자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의 변화로 연결이 되어줘야 국민들이 공감을 얻고 변화를 체감하게 되고 지지율도 올라가게 되는데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는.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 현재의 수요 억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일부 실수요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실수요자들이 반발하는 일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정책 변화는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있다는 얘기는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거고요. 국토부 장관은 이미 경질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변창호 장관께서 할 때까지만 계획이 나오고 후보지 나올 때까지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교체할 수순이었고요.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는데 부총리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아마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죠.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표면상 약간 이미지를 좀 바꿨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과감한 정책 개혁 이런 걸 원한다면 다소 실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변창호 국토부 장관은 경질이 됐습니다. 경질이 되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내정자로 오게 됐는데 노형욱 내정자를 이렇게 부동산 정책의 수장으로 내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국무조정실장으로서의 그런 조정 능력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방점을 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지금까지 보면 김현미 장관 그다음에 변창호 장관 보면 자기 주도로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데 노형욱 후보자는 자기가 어떤 제도를 새로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 없다. 이것이 시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사실 어떤 새로운 정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수정해 가기보다는 차질 없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수행하는 실무적인 그런 모습을 담아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산 전문가입니다. 예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 전문가라고 하는 자체가 국토부 장관으로서 그립을 꽉 세게 잡고서 나가는 그러한 정책을 끌고 나가는 것들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부동산 시장에 보면 벌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가 두 번 선거 이후에 열렸는데 지금 바꾼다는 얘기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어떤 새로운 변곡점이라기보다는 현재 정책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부분들로 나가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 지금 대개 우리가 장관이 바뀌면 청문회하고 이런 데까지 한 29일이 평균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좀 안 되네요. 그런데 사실 3월 29일 날 LH 개혁안 내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할 일은 많으세요. 왜냐하면 6월 1일 날 전월세 신고제 그거 가는 거 지금 관리해야죠. GTX 가독도 있죠. 그다음에 제주 2공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현안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으로 포지셔닝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최영고무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 통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온다고 하니까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뭔가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는 걸 좀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만 하지 않겠냐는 걱정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노영욱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재부 노조에서 선정한 담고 싶은 상사를 이렇게 세 번이나 뽑혀서 명예준당까지 오를 정도로 후배들의 신망이 굉장히 높은 정통 경제 관료죠. 특히 예산 통으로 유명하고 또 이제 국무조정실장이라는 자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번 인사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지금 중요한 게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의 관계거든요. 이제 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 개발을 주로 하고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개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가 지금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사 대책을 강하게 계속 밀고 나가려면 서울시하고 뭔가 이렇게 잘 대화를 풀어나가야지만 이게 되는데 만약에 오 시장하고 계속 부딪히게 되면 국토교통부도 안 되고 서울시도 안 되고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께서 노영욱 내정자를 한 것은 서울시하고 어떤 관계를 원만하게 해라. 이게 가장 큰 메시지고 또 이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강점이 있어요. 예산을 갖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결국 어떤 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예산인데 재원이죠. 그렇죠. 재원을 갖고 전문가다 보니까 이러한 전혀 얘기를 하면서 오 시장을 좀 이렇게 설득 내지 약간의 압박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칼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노영욱 내정자가 이번에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으로 지목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LH 주도의 공급 주도의 정책, 공급 위주의 정책은 바뀌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바뀌기가 힘들죠. 이미 설계를 했고요. 변 장관께서 그때 대통령께서도 시그널을 줬잖아요. 마무리하고 그만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임을 하고 변 장관을 신임했다기보다는 공공주도의 개발 정책을 신임했다고 봐야죠. 이거 무조건 간다고 했고 지금 기획재정부 출신이잖아요. 국토부 출신도 아니고. 그러면 추진을 하려면,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변화, 어떻게 보면 시장 일각에서는 정책의 변화를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가장 적정한 인사, 정책을 유지하기에는 가장 좋은, 왜냐하면 예산을 다루고 있고 그쪽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시와 조율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람직해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와서 또 떠벌리기보다는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하반기 되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긴 해요. 그래서 바람직한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번 국민들 여론도 그렇고 보궐선거 미심도 그렇듯이 정책이 변화라기보다는 너무 규제, 세금 규제 수요 억제 정책의 규제 일변도에서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변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정도의 변화 속도, 종합부동산세만 하더라도 그냥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 정도, 이 정도 올리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앞서 최 후보님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개각을 하고 사람을 바꾸고 하는 정책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에 분명히 내년 선거를 염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도 내년 선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어,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일단 소위 말하는 개혁이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바꾸는 것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 민심이 지금 정치적 자산이 돼버렸어요, 오세훈 시장한테는.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지방선거까지 계속 고도의 정치적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물러난다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정치적도, 선거 공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접점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새로운 국정부 장관하고의 대결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토론을 한번 해봤는데 접점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뭐냐 하면 정부가 추진한 게 공공주도 도심 재개발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거기서 민간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실 나와 있는 공약과 발표된 이런 계획들에서 가장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주도로 하는 도심 재개발에서 민간 영역을 오세훈 시장으로 하여금 같이 나갈 수 있게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국민들을 위한 차원에서는 가장 좋은 접점이라고 보고 두 분이 빨리 만나서 어떤 소위 말하는 협의점을 찾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 시장도 자기도 궤도 수정을 지금 해야 하는 부분들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만나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당국자와 서울시의 관계자들이 만나서 이 접점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야 사실 집값도 작고 우리가 또 건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데. 굉장히 좋은 예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그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노용욱 내정자와 또 오세훈 시장 간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이번 개각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됐을 거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관계가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5월 동주죠. 5월 동주다? 서로 같은 배를 탄 것 같지만 서로 융화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이고 지금 고무님께서는 접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의 영역으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세요? 왜냐하면 정책 자체의 어떤 기본 뿌리가 틀립니다. 뿌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접점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또 더군다나 내년 대선까지 11개월밖에 안 남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안에 무슨 짧은 어떤 기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지금 와서 수정해봤자 뭐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얻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실수를 하게끔 아마 기다릴 거예요. 상대의 실수를.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에 선거에서 압승한 것이 본인들이 잘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당이 실수를 해서 됐듯이 지금 민주당 역시도 국민의힘의 어떤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이 뭔가 실수를 해서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더 낫지 않냐. 이런 반사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 사실상 오 시장과 협치를 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어렵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점하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굉장히 다를 수는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사실 이번 보궐선거도 오세훈 시장이 좋아서 찍어준 거 아니거든요. 워낙 여당이 민심을 많이 잃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찍어줬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단 하나거든요. 서민 주거 안정 좀 해달라. 집값 좀 잡아달라. 서로 협치해서 따로 국밥 하지 말고 비빔밥처럼 좀 섞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잘해달라는 건데 이게 국민의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인데 이제 정치 구도적으로 보면 여당, 야당이고 내년 대선이 있고 서로 같은 배를 탔지만 다른 곳을 쳐다본다는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적극 공감을 하는 게 같은 배는 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오세훈 시장도 급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이제 막 띄워줬단 말이에요. 규제 완화를 굉장히 민간 재건축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약간 희망 고문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표를 좀 얻어야 하니까 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되죠. 최근에 노원구라든지 목도, 한강변 아파트 가격이 2, 3억씩 급등을 하는데 이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지금 바로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게 겨우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우리가 겨우 잡았는데 오세훈 시장 때문에 집값이 올라버렸다. 책임론으로 계속 정부 여당을 괴롭혔던 게 부동산 문제. 집값을 정부 여당이 올렸다는 건데 이제 그 책임론이 오세훈 시장한테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일관성 있게 규제 완화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보더니 권한도 없고요. 서울시 의회의 협조도 필요하고 국회도 필요하고 정부 여당의 국토부의 협조도 필요한데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도 없으면서 기대감만 주면서 집값 상승에 책임만 다 떠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토지거래 허가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곤혹한 처지에 저는 처해졌다고 봐요. 잘못하면 이제 부동산 민심이 또 야당으로, 야당 타수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이제 접점을 좀 찾아야 될 부분이 있고 정부도 보궐선거에서 욕을 먹었던 게 일방적인 독주를 많이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이라도 좀 협치의 모양새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만나고 이렇게 손을 잡는 모양은 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책의 변화가 얼마나 이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양쪽이 서로 지금 등을 국민한테 또 밀리고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합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일각에서 공약에서 얘기하듯이 안전진단을 빨리 풀어주고 한강 르네상스 시즌2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년 대선은 끝나고 지방선거도 한 번 더 승리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지 지금 어설프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값 안정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하고는 진짜 다른 방향으로 뛰는 두 마리 토끼인데요. 그걸 같이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그러고 정부 당국도 그러고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서둘른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시장하고 시민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양쪽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저는 제일 지금 골차 풍경입니다. 이거 분명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김인만 소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초과의 환수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 개정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것부터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사실은 초반 기싸움 이런 것들까지 지금 포함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시장과의 대화인데 그다음에 시민과의 대화인데 그러려면 서울시도 서울시답게 어떻게 나갈 것인가 블루프린트를 만들어야 되고 정부도 LH 개혁안 이런 것들이 나온 후에 시장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진짜 누가 얘기했든지 빵 찍어낼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성난 민심은 우리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가 서울 아파트값 추이를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참 이게 공교로운 게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오르기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재보궐선거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을지 없지는 해석의 영역이 많겠지만 지금 가격이 0.05에서 0.07로 올랐고 이때 가격 변화를 보면 노원인 송파나 강남, 양천 이런 재건축 단지들이 많은 곳이 더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런 것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그동안 내밀었던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간 주도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런 것들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작용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라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이게 부동산 집가라든가 급등할 때 정부에서 내놓는 극약처방입니다. 이게 원래는 시장경제지사하고 맞지 않는 규제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규제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해오면서 또 다른 규제정책을 내놓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또 다른 약으로 처방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저는 이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라는 게 아주 큰 효과가 있지는 않다고 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지금 정부나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 5년 이내밖에 못해요. 영원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5년 정도 기간을 정했고 한시적으로 이제 허가를 받는 거고 또 실거주자들한테는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게 제재 효과가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면 이걸 또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오 시장이 어떤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 속도전을 펴고 있는데 최근에선 약간 신종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약간 놀래갖고 지금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실 놀래갖고 약간 신종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오 시장이 좀 수정해야 될 정책이라고 한다면 35층 룰을 깨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한강변의 초호화 아파트들 가격이 비싼 아파트들 위주로 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공급 정책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건 좋은데 왜 자꾸만 한강변 르네상스에 꽂혀서 자꾸만 한강변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저는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극장의 스크린의 제일 앞에 있는 자리를 제일 높게 만들면 뒷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보이죠. 안보이죠. 결국은 한강이라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조망권이라는 건데 결국은 극장식으로 해서 한강변은 낮게 하고 뒤로 갈수록 높이 올라가서 마치 극장의 스탠드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 시민 전체가 한강에 대한 어떤 뷰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도시 미학적으로도 좋고 또한 재개발의 어떤 후폭풍도 한강변은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는 장소를 잘못 선택했다.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좋지만 좀 변두리 쪽에서부터 뭔가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 성급한 정책 아닌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최 고문이 말씀하셨던 서울 시민들과의 소통이 더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세훈 시장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가격이 또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미리 시그널을 줬던 것들이 앞서 말씀하신 희망 거문이 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격 산승의 원인으로 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약간 좀 준비 부족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문재인 정부도 준비 부족이었거든요. 의혹만 앞세워서 우리가 하면 달라. 내가 하면 달라질 수 있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세훈 시장님도 방향성은 맞아요. 규제 공급을 해서 규제를 풀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밖에 없으니까 해야 되는 방향성은 맞는데 지금 시장은 굉장히 규제 완화에 목말라 있거든요. 박근혜 정부 마지막이죠. 2016년 11.3 대책 때부터 지금 한 4년, 5년 동안 규제만 계속하고 있으니까 규제 완화에 목말라 있는데 생수 한 병 들고 와서 지금 딱 올려놨단 말이에요. 나 물 줄게.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흥분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은. 그런데 최 고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통이 부족하다는 게 이게 5년, 10년이 걸리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물 한 모금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물부터 딱 갖다 올려놓으니까 시장이 반응을 하고 매덕시가 오르니까 깜짝 놀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한다고 하니 이게 문재인 정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시장이 반응하니까 급해서 또 대책이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또 풍선효과가 또 생기거든요. 강남, 한강변 일부 묶으면 다른 지역이 반응 안 하겠냐고. 그러면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규제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시그널을 명확히 하는 게 맞아요. 규제 완화, 민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은 확대하되 투기는 나가 철저하게 억제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협조를 해서 투기 억제에 대해서는 절대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게 맞고 토지거래 허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빨리 이렇게 좀 카드가 나온 것 같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뭐가 필요하고 정비 사업이 민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시장을 보면 공공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민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서로가 맞아요. 그러면 서로가 힘을 합쳐서 7대 3 정도 비율로 민간도 풀어주면서 진행하고 공공이, 민간이 안 되는 부분은 공공이 가고 투기 억제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완화를 하고 어떻게 규제를 하면서 시장과 소통을 하고 이런 과정을 저는 1년 동안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국에 지금 갑자기 하겠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고 지금 깜짝 놀란 것 같거든요. 잘못하면 책임론을 자기가 다 뒤집어서야 되기 때문에 한 발 뒤로 물러섰는데 여당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요. 굉장히 좀 조급하고 좀 안정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 억제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차근차근 소통하면서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 제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그 지역을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딱 공언해 주는 거예요. 한정판이다. 더 커집니다.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우리 지역 명품이 리미티드라고 하면 명품 가격이 확 뛰거든요. 희소성에서 오는 거죠. 희소성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 자체는 그 지역을 더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하는 꼴이 되는 거죠.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역효과가 납니다. 역효과가. 지금 토지 거래 제한은 6군데는 벌써 하고 있고 6월 22일에 만기 되는 게 연장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게 오롯이 오세훈 시장이 스피드 공급하겠다. 이걸로 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주춤해인 거냐. 이게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상승폭이 줄었지 아파트 값이 내리는 추세는 아니에요.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2분기 입주물량이 6,560개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됩니다. 6월 1일자로 종부세 들어가는데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매물 등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그 사이에 인천은 5배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렇다면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맞아요. 뭐냐면 인천이 왜 올랐냐면 인천 지하철 1, 2호선 지금 다 연장되고요. GTX 가고 5호선 연장하고 그렇다면 부동산 전책은 오롯이 부동산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교육 그다음에 도로망 이런 인프라들까지 다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양쪽 다 무조건 공급만 많이 하면 절대로 이거는 그렇게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문제 와야죠. 그다음에 교통 문제 와야죠. 그다음에 인프라 있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일자리가 있느냐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진짜로 서로의 경쟁을 할 시기가 아니고 뭐가 잘못됐는지 앉아서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설득을 시켜야 되고 어떤 계획을 잡아서 내서 지금은 부동산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런 심리를 잡는 부분부터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분기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는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또 전세 시장이에요. 전세값이 또 오르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이 되는데 오세훈 시장은 사실 지난번에 시장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시프트였습니다. 장기 전세 였는데 장기 전세 주택을 또다시 더 강화하고 부활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프트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시프트를 오세훈 시장의 시프트를 중단한 게 변창흠 장관께서 SH 시절에 중단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인생이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저는 시프트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SH 공사의 부담이 커질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부담은 커질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저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SH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막 하기보다는 부동산이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또 말씀하시고 고모님 또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을 부동산으로만 봐버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발바닥이 아픈데 발이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속이 안 좋아도 발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 발에 파스만 계속 붙이면 이게 오히려 발의 상처가 더 듣나잖아요. 교육 문제가 있고요. 일자리 문제가 있고요. 우리 노후 은퇴 문제 내 노후의 인생 문제도 있고요. 자녀 교육 문제 일자리 총체적인 난국이거든요. 교통 문제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예요. 이게 삶의 문제를 집값이 오르니까 그냥 종부세 이렇게 규제 양도세 규제만 해서 해결될 것 같았으면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지금 벌써 몇십 년입니다. 50년, 60년 동안 왜 집값을 못 해결했겠냐고요. 과거 군부정권 시절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규제 정책으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뭐가 문제인지 지금이라도 계획만 한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원인 파악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당장 집값 몇 달 안정되는 게 중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좀 길게 보고 진짜 뭐가 문제인지 우리 사회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인구도 본격적으로 감소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구매 연령이. 그래서 그런 장기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전세 문제도 마찬가지죠. 시프트 당연히 필요한 정책은 맞는데 시프트만 가지고 해결하냐 그러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책은 추진을 하되 우리 전세 문제는 또 맞물려 있잖아요. 또 매매 시장과 전세가 맞물려 있고 만약에 매매 시장이 또 꺾여서 죽어버리게 되면 수요가 집을 안 사고 또 전세로 옮기게 되면서 또 전세 시장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고요. 단순하게 정책 하나 시프트 하나 전월세 신고자 하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저는 사실 이게 지금 1년밖에 대선하고 내년 지방자치 선거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드웨어적인 접근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하드웨어를 1년 안에 어떻게 그걸 만들겠습니까? 설사 지금 공급 정책을 아무리 내놓고 시프트 정책 재건축 규제 완화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아마 앞으로 적어도 3, 4년 이후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 급한 거는 소프트웨어 정책이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 대출 규제 완화 그다음에 양도세 완화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세가 세지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 세금 부분을 가격에다가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또 상승하는 또 견인차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을 좀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여당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택 공급 확대나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죠. 1가구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좀 줄여주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게 뭐 예상대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오신 세 분 다 친문이라는 게 문제죠. 이번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그러면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요새 이번에 김부겸 후보자가 된 게 당첨 갈등 최소화하는 데 좀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부분이 있는데 총리로. 이러면 당에서 막 치고 나갑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만들어놓은 거하고 이제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오롯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 대표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나올 때까지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먼저 잘 하셔야 처방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부동산 대책 놓고서 진짜 한쪽의 어떤 지성만을 받지 집단지성으로 모여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10년이 아까 걸리신다는데 그렇게 걸리더라도 우리가 모여서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제로베이스에서 하고 진짜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언제까지 올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과연 언제까지 오를지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 할 텐데 여당에서는 일단 세금을 좀 만지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종부세라든지 보유세 쪽으로. 지금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우리 지난 작년이죠. 4월 총선 전에도 종부세 좀 완화해 주겠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냥 쑥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전당대회 앞두고 종부세 1주택자들. 그러니까요. 이게 총선 때 나왔던 얘기거든요. 작년 총선 때 나왔던 얘기를 지금 또 리바이벌하고 있는데 기준을 올리겠다. 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는데 해야 하는 거고요. 이게 꼭 전당대회 앞두고 보궐선거 지고 나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속마음은 저는 공감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쪽 분들 얘기 들어보고 하면 여전히 자기들이 맞고 종합부동산세 더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단 보궐선거에서 지니까 지금 민심이 안 좋으니까 그냥 몇 개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저는 안 바뀐다고 보거든요. 이게 전당대회 끝나면 과연 바뀔까?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과연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들만 규제 완화 조금 해준다고 해서 과연 이게 분노한 민심이 해결이 될까? 저는 그것도 아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거는 맞아요. 9억 원에서 기준을 6억 지금 1세대 1주택자들은 9억이고요. 종부세 기준은 6억이잖아. 이거를 올려야 되는 건 맞는데 왜 15년 전에 기준이고 지금 공시가격도 현실화하고 시세도 다 올라갔는데 기준만 왜 그대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는 입장이고 바꿔야 되는데 제가 한 달 전에 토론할 때 관계자가 나와서 물어보니까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한 달 전에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바뀐지 뭐가 모르겠고 아까 소프트웨어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 공감하는 게 지금 하드웨어를 바꿀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우리 2030 이번 표심을 보면 5년, 10년 후에 주택이 공급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집값이 너무 올랐고 내가 집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양도세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완화해 주게 되면 또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주택자들이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 주택을 양도하면 그러면 시세 대비 KBC세 대비 90이나 80% 정도 저렴하게 팔면 그에 상응하는 양도세 플러스 알파에서 한 2배 정도 양도세 완화를 해주면 사는 사람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좋고요. 또 파는 사람은 양도세 혜택을 보고 실거래가도 낮아지게 되니까 주택시장도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토끼를 잡을 수가 있어서 재발점 너무 어려운 고민. 주택 공급 문제 굉장히 어렵고요.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이거는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여당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여당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좀 개선해 나간다면 분노와 민심이 그래도 좀 수그러들면서 또 지지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종부세 기준이 9억 원인데 12억 원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부세라는 게 미실현된 자본적 이등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폐지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진짜 이건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 당이나 정부 차원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최근에 7분, 8분의 대통령을 봤을 때 5년 차 시작할 때 지지율보다 퇴임하는 날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은 딱 한 분이세요.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16%에서 시작, 5년 차 첫날 시작해서 28%로 끝났단 말이죠. 26%. 무엇을 했는지 이분들이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네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럼 그거 복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5년 차로 여러분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주시는 거를 좀 한 번 간곡히 한 번 청원해 드립니다. 사실 지금 보면 양도세 중과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손을 댈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 보유세 부분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유세를 좀 완화하자, 기준을 높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진통제 역할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건 안 되는군요. 치유제가 아니라 진통제고 그냥 국민들 성남민심 달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어르기용이고 정말 중요한 건 양도세입니다. 양도세가 이렇게 높아지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놓지를 못하게 되겠죠, 부담스러워서. 그것도 그렇지만 양도세를 결국은 주택 매매가격에 포함시켜버립니다. 그렇죠, 전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전가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경제적인 강자가 약자한테 모든 책임을 이렇게 떠안기게 되는 구조거든요. 갑과 의리 관계에서.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무래도 매도인이 갑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그 양도세 부분을 얹히기 때문에 자기가 팔았는데 2억이 남았다. 그런데 세금을 1억을 낸다. 그러면 1억 갖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1억을 더 얹어버리는 거예요, 세금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양도세 완화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정부에서 빨리 이걸 개정을 해야지 지금처럼 보유세 갖고 한다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보유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올리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집을 가진 사람과 세입자 사이에 경제적 괴리가 더 커집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렌트비도 안 내고 보유세도 적어요. 그런데 집을 안 가진 사람은 렌트비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왜 보유세를 그렇게 안 낮추고 양도세를 낮춰버리냐면 집을 가진 사람도 어차피 보유세 내고 보험 들고 전기세 이런 거 여러 가지 세금을 내게 되면 렌트비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어떤 소유의 목적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은 심리인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내가 꼭 집을 사야 되냐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처럼 보유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높여버리면 집을 가진 사람은 보유세를 안 내니까 임차인보다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집을 사겠다는 욕망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사야지 더 유리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높으니까 거길 또 세금을 얹혀서 매매가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심리적으로 집을 사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질수록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공급으로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서 국민 모두한테 집 한 채씩 공급이 된다고 해도 집값이 안 잡힙니다.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부동산 문제만큼은 꼭 잡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지금 4년여가 흐른 지금에도 부동산 문제는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효하고 할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시고 해결책을 찾아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강민구 변호사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인지익서로 오늘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